하나, 둘, 셋 뭐 재밌는 근황이나 기자로서의 근황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단독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아무래도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취재에 집중할 시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번에도 꼭 탈출을 해야 이제 좀 더 취재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주말 하면 제가 빼놓을 수 없죠 또 저는 이정현 결혼식에 가서 네, 저의 금쪽같은 일요일 저녁을 열심히 기사를 쓰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탈출을 한다면 이런 일정 또 갈려나요? 근데 근황 얘기인데 왜 어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축구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지승훈 기자의 최애 기사 소개해주세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벌어진 전속계약 분쟁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요즘 강다니엘하고 소속사 간의 문제가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죠? LM엔터테인먼트와 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MMO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강다니엘 측에서 아티스트 동의 없이 유상으로 권리 양도를 한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LM 측은 권리 양도 계약이 아니라 투자를 받기 위한 공동사업 계약일 뿐이지 그리고 또 계약 상에서도 아티스트 동의는 불필요하다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아티스트의 동의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LM 측에서는 공동사업 계약은 표준계약서와 달리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는 필요 없다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서면 동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측이 이제 뭐 계속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계속 공동사업 계약에는 강다니엘의 어떤 그런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리 양도를 안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 강다니엘 권리는 오로지 LM만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LM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씨도 같은 소속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윤지성 씨와 강다니엘 씨가 원래 원호원 소속이었잖아요 같이 두 분이서 같이 LM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옮기면서 활동을 시작을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윤지성 씨만 혼자 이제 앨범을 내기 시작했고 솔로로 잘 데뷔를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은 소속사였고 잘 나가던 그 두 분이 이렇게 상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의아할 뿐이죠 사실은 강다니엘 씨가 이제 홍콩에서 어떤 연예 관계자를 만났다 또 뭐 엔터 투작에 큰 손이 관여돼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본 적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홍콩에서 어떤 모 에이전트 여성분과 강다니엘이 손을 잡으면서 강다니엘 측과 LM이 이렇게 분쟁이 좀 시작됐다 갈등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시점인데 내가 지금 LM에 요구하는 것은 계약해지고 권리를 양도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여자와 손을 잡고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강다니엘 팬이라고 알고 있는 반서연 기자의 어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기자 아니고 그냥 팬으로서 물어보시는 거면은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빨리 조속히 사태가 해결돼서 그는 사실 무대에서 가장 멋지거든요 그래서 왜 다 들어보시죠? 무대에서 좋은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좀 보답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돌 차트에서도 계속 화제를 모은다고 하던데 강다니엘 씨가 이런 사건에 연료가 됐긴 했지만 굉장히 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01 때 센터였기 때문에 원피가 첫 번째 1위를 했던 우승을 했던 멤버이기 때문에 팬덤이 어마어마하고요 지승훈 기자는 자기가 기사를 쓰면 댓글도 꼬박꼬박 챙겨보는 것 같아요 안 보나요?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이제 대중과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보나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좀 시간 있으면 보고 그런 편입니다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강다니엘 팬으로 알려진 반서연 기자 네 저는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죠 배우 윤지호 씨의 신변보호 관련 그런 이슈에 관련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이자 그 장자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이제 증언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불이익을 사실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언론이나 여러 군데 나서는 만큼 사실 신변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분의 신변보호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윤지호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을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3번 정도 눌렀는데 이것이 10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의 답이 오지 않았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윤지호 씨가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 건지 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슈가 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스마트워치 3번 눌렀을 그 시점에 집 주변에 가스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문스러운 그런 의심스러운 기계음이 들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풍구나 출입문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는 등 굉장히 당사자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일들을 발견을 하고 이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변보호를 그러면 담당하고 있던 경찰 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경찰 측의 해명이나 어떤 추후 조치가 따로 있었나요? 일단 경찰은 기계적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탓에 윤지호 씨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게 112 신고센터에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3번 아까 도움을 요청했다고 버튼을 눌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한 번은 이제 담당 경찰관의 알람 문자가 갔다고 합니다 확인이 늦어서 이게 확인이 늦었다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경찰관은 업무 소홀로 조사를 받았고 또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호 씨가 셀프 증인 보호도 직접 나섰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윤지호 씨 SNS 들어가 보시면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존신고인 셈인데요 자신이 어쨌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증거로 남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보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처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좀 SNS에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을 좀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죠 윤지호 씨가 국회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전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이제 SNS 방송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이제 또 이 라이브 방송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고 본인은 자살 위험도가 없다 이런 이제 진단서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혹시나 모를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국가에 지원이 있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서 사설 경호원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동행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장자연 사건에 관련돼서 증언을 하고 난 이후에 미행이 따라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셀프 증인 보호라고 하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키가 170cm가 넘으면 납치되는 사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되게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제 윤조 씨가 유튜브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과거에 겪은 그런 황당한 일을 털어놓은 건데 일단 윤조 씨가 과거에 이제 신변에 있어서 위협을 호소를 하니까 담성 수사관이라고 하나요 경찰관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키를 물어보셨대요 신장 키를 물어보셨는데 윤조 씨가 173cm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니 170cm 이상은 이제 시신 유기가 힘들고 납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 황당하고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잘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최보란 기자 최애 기사 소개해 주시죠 저는 종영 1주년을 맞아서 한자리에 모인 무한도전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무한도전 종영 1주년을 맞아서 멤버였던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원년 멤버였던 노웅철 씨와 정영도 씨도 영상으로 함께해서 더 반가움을 샀습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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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반감인 줄 알고 반가움을 반가움을 네 뭐하는 일이세요? 지금 지승훈 기자가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를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사실 이게 2월에 김태호 PD가 MBC에서 이제 방송 광고에 대해서 연간 선판매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무한도전 종영 1주년을 맞아서 시청자를 위한 좀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안테나를 세우고 관련 취재를 하던 와중에 단독으로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방송 중에 무한도전 컴백을 또 예고하는 그런 반가운 발언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라이브 생방송 도중에 유재석 씨가 시청자분들이 기다려주신다면 돌아오겠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이렇게 해주셔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반가움을 가졌죠 반가움 하실 때마다 약간 반가움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무한도전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아까운 아이템이잖아요 MBC 쪽에서도 아무래도 버리기에는 아까울 거고 언젠가는 다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멤버들이 다 모이기에는 좀 힘들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스케줄이라든지 또 향후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김태호 PD 같은 경우에도 이 시즌 종영을 한 이유가 너무 10년 넘게 한 아이템만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고월된다 소진되는 느낌이 있어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전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다 최보란 기자가 생각할 때 어떤 멤버가 빠질 것 같은가요?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원년 멤버들을 되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렇다고 너무 많은 인원이 뭐 10명 가까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원년 멤버가 들어온다면 추후에 합류한 멤버들이 조금 빠질 수 빠지나요? 제2의 약간 무한도전이 될 만한 프로가 탄생할 수 있을지 무한도전 종영 이후에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이제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 하고 싶은 굉장히 마음을 되게 여실히 드러내셨고 김태호 PD가 잠시 휴지기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그런 창의력이나 어떤 자신의 소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제2의 무한도전 뭐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그래도 또 어필을 할 것들이 있으면 또 어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알리고 싶은 기사라서 가지고 왔다는 거를 좀 어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늘 쉬지 않고 놀지 않고 다른 거를 해내는 사람이니까요 연예부 기자들에서는 좀 탈출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강다니엘 하면 지승훈이 아닌가 이 뭔 개소리야 그건 좀 말이 너무 강다니엘 하면 지승훈이 아닌가 이거는 아 제가 얘기하는 건 강다니엘 기사 강다니엘 기사하면 지승훈 기자다 어필 항상 했는데 안 돼서요 어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팀장님 항상 마음이시니까요 네 저는 그 아까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태호 피디님이 직접 2월달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꾸준히 매주 거의 매일 체크를 해서 단독적으로 유지하셨다는 점과 이 라이브 방송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했거든요 근데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침 일찍 또 기사를 작성해서 심지어 휴일인데 그러면 첫 번째 탈출 기자는 최보랑 이 순간이 되면은 내가 이번에는 둘 다 둘 다 다음에 같이 출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나쁘지 않네 진짜 깜짝 놀랐어 자 다음에도 다음에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승민이 최다 출연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